저의 전직은 떡집 아줌마였어요. 떡집을 운영을 하였고 저희 남편이 한 17년 정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대기업에서 그만두고 나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떡집이 돈 번다는 정보를 받고 떡집을 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벌 수 있는 도구이기에는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노동의 한계가 왔고 저의 건강에 무리가 왔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을 때 저희 친구로부터 해무임을 전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무임을 먹어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해무임을 먹으면서 굉장히 몸이 건강이 좋아졌고요. 그러는 중에 우리 남편이 시간만 되면 애터미에 대한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러면서 맨날 감탄에 감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예 사업적으로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저희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생긴 게 떡집할 사람이 아니야. 나하고 같이 이런 고급진 사업을 해야지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쁘게 차를 입고 와서 저의 염장을 지르고 갑니다. 그리고선 3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얘기를 해요. 난 3년 뒤에는 반드시 천만 원 이상 벌 성공자가 될 건데 너는 떡집해가지고 나처럼 그런 성공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계속 긁고 가요. 그러고 나면 그 친구가 가고 나면 속이 부글부글 끓여. 다단계 하면서 무슨 성공한다고 네가 언제까지 네가 버티나 보자. 저는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강곡히 원하는 친구 때문에 세미나를 한번 가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다단계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이런 자리에 앉았는데 석세스에 가서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라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제 가슴을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줄은 몰랐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회장님이 말하는 그 공헌하는 삶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헌하는 삶을 들어보니까 무조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사랑할 수도 있고 잘 살아야 배울 수도 있고 또 잘 살아야 공헌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모든 게 잘 사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더니도 잘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잘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터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터미 관심을 많이 듣고 동영상도 많이 보고 깊숙이 알아본 결과 우리 친구가 그렇게 말하던 3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한다면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 3년 계획을 하고 남편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떡집 그만두고 애터미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애터미를 같이 하게 됩니다. 같이 하면서 저희의 목표는 있었어요. 처음부터 3년이란 시간을 기간을 뒀기 때문에 3년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린 다른 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던 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50 넘어 시작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망하면 다시 재개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3년이란 목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뛰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뛰다 보니까 1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고 3년 만에 국장이 되면서 리더스 클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을 해보니까 정말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의 능력이라면 3년 만에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낼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 파트너 사장님들과 또 스폰서님들과 회사의 시스템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 있었다면 간절한 꿈과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1년쯤 돼서 오토 판매사 돼서 그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3년이란 목표를 잡기를 참 잘했구나. 그런 간절한 목표로가 없었다면 오토 판매사도 늦었을 것이고 또한 내가 앞길에 가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일하면 일하는 만큼의 대가는 있지만 한계에 부닥쳤고 또 내가 돈을 버는 만큼 또 내가 잃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해보니까 올 한해 2020년도에 애터미가 정말 쭉쭉빵빵 잘 나갈 거예요. 제 밑에 하위 매출에 보니까 아자몰 하위 매출 올라오는 거 보면서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큰 비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터미란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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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